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가정폭력과 노인 학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제 환자분께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 일이 잘 해결됐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70대 초반이셨는데 루마티스 만성질환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직원에게 좀 짜증을 많이 내시기에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아무 일 아니라고 말씀하시고는 나중에 진료가 끝나갈 때쯤에 목 부분이랑 여기 가슴 위쪽 부분을 좀 엑스레이 좀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진료해보니 멍든 파트가 어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타박상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러 번 여쭤봤더니 어머님께서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남편한테 의자로 맞으셨다고요. 예전부터 남편분이 성격이 안 좋아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욕설까지 퍼부으셨는데 요새 들어 더 폭력적이게 변했다고 말씀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드님도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많이 못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머님은 수년간 빠져날 구멍도 없었고 이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의무적으로 보호단체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남편이 어떻게 나를 보복할지 모른다고 정말 말렸었습니다. 또한 미운정이 들으신지 남편분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으니 아버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치매 또는 정신질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라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저는 미국 노인보호단체에 연락을 하여 보고하였고요. 어머님한테는 아버님이 다시 폭력을 가하려고 그러면 경찰을 꼭 부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님이 저희 클리닉에 들어오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신 모습으로 들어오시는지요. 그래서 어찌 됐는지 여쭤보니 정말 경찰이 아버님을 정신병원으로 모셔가셨고요. 미국 노인보호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어머님을 여러 면으로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이런 방법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과 치매가 더 심해져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피해자의 대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고 계십니다. 가해자는 계속 못 벗어나도록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라는 세뇌를 자꾸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정말 그대로 믿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받고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분들은 저희 의료진에게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대부분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나타내는 폭력은요. 치매 또는 정신질환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이런 노인 학대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가해자분들이 대부분 가족이나 간병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대부분 어느 날부터 마음을 먹고 내가 학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면서 오는 이 간병인 스트레스가 인지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 상태가 더 심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방임과 같은 경미한 학대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받아들이고 휴식을 주기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잠깐 노인 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노년기 건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